복권 수익금과 복권 기금의 일부를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장애 예술인 지원법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문화시설 접근성 재고, 고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인 함께 누리 지원 사업의 예산은 223억 8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7조 3,968억 원에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복권 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